동전 속사로 이거 자른다? 동전 속사로 늑대운들만 했는데 아 ㅈ됐다 아 ㅈ됐다 아 ㅈ됐다 아 ㅈ됐다 아 ㅈ됐다 아 ㅈ됐다 벌써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동전 속사로 이거 자른다? 동전 광포한 늑대운들만 했는데 그냥 넘긴다 3개의 선택지가 있죠 그냥 넘긴다는 다음 턴 속사를 얘한테 치고 동전 습격용 코드로 갈 수 있어 한번만 맞자 이게 뭐냐? ㅅㅂ 이거 황금쓰네 호바트 그래프래 뭐? ㅈㄴ 개 악질이네 왜 방송 안 켰는지 말하세요 디지기 싫으면 아니 가져갔다구요 어제 아 ㅈㄴ 무서워 이거 ㅈㄴ 반짝반짝 거려 뭐야 이거? 아케나이트 도끼인가? ㅈㄴ 반짝반짝 거리네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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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꾼 기대하다가 나가는거 봐 ㅈㄴ ㅈㄴ 아 ㅈㄴ ㅈㄴ 계속 인사하고 뭐 하나 내 이거 아직 조련사 나오면 이길 수도 있어 사냥개 조련사 나오면 사냥개 조련사 두개 들어갔다? 그러면은 21장 중에 두장 21분의 2 약수 분해하면 하나씩 뺀다 치면 20 20분의 1 아니 아직 안죽어 너때메 졌잖아 왜 자꾸만 깨물어 오빠 발깔아 방송에서 하스스톤 투기장이랑 랭크랑 공명정만 하더만 수장님도 약간 변질되는거 같더만 저한테만 뭐라하지마세요 에바 쇼바 오바 쏘바 아 엥? 구우를 쓴다고? 아 이거에 패치스 야 이거 못이겨 이거 요정용까지? 인정한다 야 4코까지 인정한다 야 4코까지 인정한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동전 도끼 알렉스트라제 용사 페치스 요정용 365사 대단하구만 아.. 슥갔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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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핸드가 저버리고 말았다 완패다 완패 버틸 수가 없다